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려면 모름지기 연령대에 맞는 나이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공부, 온갖 자격증 공부, 월급만이 주는 회사에 들어가는 취업공부, 중년이 되어서도 승진 잘하는 공부만 온갖 세상에 넘쳐납니다. 보낸 세월을 되돌아보니 정작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했던 것은 결혼을 앞두고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한 공부, 출산을 앞두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공부, 그리고 흔들리는 중년을 바로잡기 위한 공부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후회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50 이후에는 노후 행복을 위한 나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공부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50 이후 시작하는 나의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 후반년을 충만하게 살고 싶으시죠? 후회 없도록 또 건강하게 노년을 미리미리 잘 대비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나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나의 공부에 대한 그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인생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9988234입니다. 혹시라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9988234 무슨 암호같은 숫자들을 좀 풀어드리자면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만 앓고 3일째 되는 날 죽자는 뜻인데 널리 공감을 얻어서 이젠 일상화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여기 9988234를 제대로 표현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보시면 세로축은 독립성을 가로축은 나이를 나타냅니다. 그래프선을 왼쪽부터 보시면 태어나 성장하면서 독립성도 함께 성장해서 10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독립성의 최고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99살까지 팔팔하게 산다면 독립성을 유지하며 표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인생 마지막 날까지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절벽을 만나듯 그래프선이 뚝 떨어집니다. 9988234를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바로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맞이할 노후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처럼 이상적인 모습을 띄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윌북에서 출간한 아주 따끈따끈한 책 50부터 시작하는 나이 공부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진짜 모습을 노인의학 전문의로 30여 년간 일해온 저자 루시 플록이 자신의 임상 경험과 그 속에서 만난 고령의 노인들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9988234의 인생이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지 보실래요? 이 역시 도서 50부터 시작하는 나이 공부에 들어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 어느 지점에 이르러 독립성 100%를 유지하던 선이 아래로 늘어지듯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낙상으로 손목 골절과 고관절 골절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독립성을 표현한 그래프선이 크게 출렁거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뇌졸증을 앓게 되면서 독립성은 급전 직하로 떨어지게 되고 그 뒤 관절님이 찾아와 활동성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심부전과 치매가 찾아오는 지점을 만나게 되는데 이쯤이면 유행원에 가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뒤 곡선은 바닥에 가까워지고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다가 마침내 기준선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병마로 고생했던 한 생명이 끝을 맺게 되는 순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것을 그래프를 통해 눈으로 직접 보시게 되니까 현실감이 남다르게 다가오죠. 50대 후반인 제 친구들 중에는 벌써 뇌졸증을 앓고 있으니 그 친구들의 그래프선은 한 번 크게 훅 하고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선이 아래로 떨어질 때 사람들은 혼자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면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분명히 행복한 순간들도 많이 있겠지만 건강에 문제가 많고 다른 사람한테 의지해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우리들 대다수가 원치 않는다는 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자 두 개의 그래프를 보고 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가 하나 주어졌음을 직감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숙제라 함은 바로 우리는 어떻게 이 곡선을 9988234의 그 바람직한 사각형 모양의 첫 번째 그래프처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노세함을 나타내는 곡선을 위로 더 끌어올려서 100%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100세가 가까워지는 초고령 나이에도 더 오랫동안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노후를 100%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뼈와 근육이 튼튼해야 합니다. 어머니들이 우리를 임신하셨을 때부터 관리를 잘해서 태어나기를 원체 건강한 몸으로 태어났고 또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많이 뛰어놀아 기본적인 체력을 갖게 되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허약체질로 태어나고 성장기에도 활동적이 아니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인의학 전문의이자 도서 50도 시작하는 공부의 저자 루시 폴록은 30여 년간 노인 환자를 돌본 경험을 통해서 9988234의 삶을 하루하도 늘려가고 싶다면 그 유일한 방법은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고 움직이라고 조언합니다. 운동하라는 말에 처음부터 하루 1만보 걷기를 해야 하고 포도알 같은 땀이 그냥 뚝뚝 떨어지도록 강도 높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질에 겁먹지 말고 몇 시간씩 꼼짝 않고 소파나 안락의자에 앉았던 몸을 일으켜 그냥 일어서서 가볍게 걷는 것만 해도 훌륭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9988234를 실현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이 들어서도 건강할 뿐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보다 이미 인생을 앞서 살아온 저자의 그 환자 고객들은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들려줍니다.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 걱정을 멈출 것, 미래 계획을 잘 세울 것, 그리고 휴가를 갈 것, 덜하기보다는 더할 것, 새 기술에 지지 않게 노력할 것, 적절한 때에 이사하길 망설이지 말 것, 도움을 기꺼이 받을 것, 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할 것, 그리고 숙적과 화해할 것, 이를 바로잡을 것, 그리고 유언을 쓰고 책상을 정리하고 생명보험 약관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가족들에게 미리 미리 알려주라는 조언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들려주십니다. 여기에 덧붙여 저자가 꼭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에 한 번은 죽음을 이야기해야 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죽음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 그리고 건강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로, 치매와 같은 질병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체할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의 연명치료는 또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눠보라고 저자는 강력 추천합니다. 이게 피한다고 피해지는 일이 아니니까요.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기술력을 높이고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한 공부만큼이나 나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미리 알았다면 좋았지 않겠냐는 후회를 또 하지 않게 될 겁니다. 후회는 인생 전반전에서 했던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나의 공부를 통해 후회없고 원숙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